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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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라든지 이랬던 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원래 그 의자를 밀었던 그 위치가 잘못돼서 원래 하려던 스파이럴을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보였고요. 그렇다면 혹시 의자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는지요. 지금 여기서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까 의자를 잡고 스파이럴 하는 자세 보셨죠? 지금 의자를 안 잡고 자 자 자 의자를 안 잡고 자 자 자 의자를 안 잡고 네 오 세상에 키스앤크라이 점수는 8.2입니다. 8.2 정말 너무 놀랐고요. 저도 선수다 보니까 긴장한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 이제 탱고라는 음악이 표현하기 정말 힘든 프로그램인데 너무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동했습니다 이제 딱 보기에 신체 조건이 딱 피겨스케이팅에 너무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혹시나 선수 제의를 한다면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야! 할 여행가 있습니까? 병행하면서 할게요 키스 앤 크라의 점수는 8.0입니다 8.0! FX? 예스 I love your music. I've seen your videos. You're amazing. Thank you You have really beautiful movement How long have you been skating for? 2 months almost 2 months almost That's amazing Thank you You're very very brave girl Thank you Kiss and Cry 점수는 Kicks and Cry 점수는? Kicks and Cry 점수는? Kicks and Cry 점수는? 8.4입니다 Wow!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8.8 8.8! 8.8! 33.4 33.4 33.4 3.4 3.4 4.5 4.5 4.5 3.5 5.0